전 세계 공판 인쇄기 시장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리소 크리아가 이번에 새롭게 잉크젯 테크놀로지를 개발하였습니다. 그것이 GD 시리즈인데요. GD 시리즈는 중당 160ppm의 컬러 속도와 장당 15원이라고 하는 저렴한 잉크코스트를 차량하고 있습니다. 리소의 GD 시리즈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새로운 사업 기회, 경쟁사와의 차별화를 꾀할 수 있습니다. 향후 저희 리소의 GD는 상업 인쇄 시장의, 잉크젯 시장의 확대를 위해서 영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고요. 기존의 학교라든가 관공서, 병원, 교육업계 이외에도 새로운 상업 인쇄 시장 쪽에 화판을 하기 위해서 전시회도 참여를 하였고요. 영업 인력을 투입하여서 확판에 노력할 것입니다. 연구소에 fired us from the previous stand. 연구소에을 투입하여서 확대를 받았습니다. 연구소에ủ 다른 연구소에 진출하는 날을 기록한